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나영, 수학2의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경입니다.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 3월, 4월 지내오면서 이번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학 나영을 치러내는 저희 반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을 보니까 92점, 96점 상위권의 점수들이 이렇게 대폭 상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혹은 내가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하셔서 오늘 저와 함께하면서 혹시라도 틀렸던 문제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다음 시험에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의평가 혹은 학력평가 이런 것들을 좋은 성적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에 1이 1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잘 친 학생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대폭 상승한 친구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자만을 가장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수능에서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말 한낮이 달콤한 6월에 속지 말자. 보통은 7월 학력평가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한 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수학 2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수학 나형에서 수학 2는 고난도 문항이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목별로 밸런스 조절한 것도 느껴졌고 그리고 수학 2에서 3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문항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교과서 수준의 예제 수준의 문항들 혹은 수능 특강의 레벨 2까지만 잘 공부했어도 충분히 다 맞춰낼 수 있는 문항들이 11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30번은 다소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학력평가, 모의평가에 30번보다는 다소 쉬웠다. 그리고 남은 29문항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30번을 풀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1, 11문항, 그리고 확률과 통계 7문항 이건 이제 이하영 선생님과 심수석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수학 2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 안에서 어렵게 출제된 문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그중에서도 문항 번호가 4점짜리 중에 뒤쪽에 배치된 문항이 딱 두 개 19번과 30번이었습니다. 근데 19번 굉장히 쉬웠던 문항 심지어 수능 특강 연계 문항이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11문항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맞춰낼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내 실수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고요. 혹은 내가 풀어나가다가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막혔다면 그 부분을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이번 시간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강의 한번 들어가 보죠. 객관식 2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FX가 주어져 있어요. 삼차 함수. 근데 미분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F 프라임 0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럼 한번 미분하고 나서 도함수에 0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FX가 삼차 함수니까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삼 X의 제곱 더하기 칠이 되고 그래서 F 프라임 0은 X 자리에 0을 넣었더니 칠이 나왔죠. 결국에는 한번 미분하고 0을 넣었을 때이니까 일차항의 계수가 그대로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단답형의 첫 번째 문제로도 이런 수준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죠. 이십이 번 이런 부분. 이번 이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넘어가죠. 4번으로 갑니다. 함수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집니다. 함수의 극한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대입하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일차함수 분자에 있는 이차함수 전부 다 연속이니까 극한값 감수 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고 봤더니 어떤 모양 0분의 0꼴이 나오지요.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분의 GX가 있습니다. X 자리에 A를 대입하고 봤는데 분모도 0 분자도 0 0분의 0꼴이 나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해요. 0분의 0꼴 더군다나 애들이 각각 다항함수. 그렇다면 분모가 0이 되는 이유가 뭘까? X 마이너스 A란 인수가 있구나. 분자가 0이 되는 이유는 뭘까? X 마이너스 A란 인수가 있구나.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공통으로 있는 인수 X 마이너스 A를 찾아와서 얘를 약분만 해주면. 바로 0분의 0꼴이 이제는 아닌 거죠. 약분하는 순간에 이제는 대입해서 그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 한번 적용해보죠. 리미트 X가 이한없이 가까워집니다. X 자리에 1 대입했는데 0이 됐어요. 분모에 X 마이너스 2가 있구나. 그렇다면 분자도 X 마이너스 2가 숨어 있겠구나. 분모에 있는 X 마이너스 2와 분자에 3X 묶어냈더니 X 마이너스 2 보이죠? 와우 숨어 있던 예를 찾고 싶었어. 이제는 X 자리에 2를 대입하는 순간 정답 6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3점짜리예요. 근데 3점짜리인데 굉장히 간단한 거 보이죠? 조금 더 가볼까요? 7번입니다. 열린 구간이 있어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 찾을 수 있니.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바로 10초 안에 풀어서 맞춰내야 되는 문제. 함수의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는 문제가 7번에 출제화되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X는 A를 기준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왼쪽에서 쭉 내려오다가 A를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여기에 점 하나 찍어볼까요? 왼쪽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점이 0 그리고 오른쪽에서 타고 올라가는 모양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limit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 X는 A에서 좌극한이죠. limit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 X는 A에서 우극한입니다. 그리고 X에 A를 대입했더니 뭐예요? FA 함수값이에요. 왼쪽에서 올 때 어디를 향해서 오니 얘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오른쪽 타고 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오니 베타라고 해볼까요? 점이 0 찍혀 있습니다. 함수값 감마라고 해보죠.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얘들을 읽어낼 수 있느냐. 함수의 극한값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아내는 연습들.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죠. limit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1의 우극한을 보라는 이야기죠. 1의 오른쪽에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의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옆을 쭉 봤더니 1을 향해서 오고 있구나. 1의 우극한 1이죠.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옵니다. 누구를 향해서 가까워지니 다시 한번 옆을 봤더니 2를 향해서 가까워지네요. 3의 좌극한 2가 되죠. 빼서 그 차는 마이너스 1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7번이에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 제가 개념도 간단하게 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10번으로 가시죠. 10번.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런데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예요. X는 3에서 극댓값을 갖습니다. X는 3에서 극댓값을 갖는 삼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가 쭉 내려가는 모양 Y는 fx 그려지겠죠. X는 3에서 극댓값을 갖습니다. 여기가 X는 3이네요.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아마 이게 조금 더 문항 번호가 뒤쪽이었다면 십이 번 십삼 번 십사 번 삼 점짜리의 끝 혹은 사 점짜리의 초반에 왔다면 이 상수 m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극소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겁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m을 구하고 나면 fx가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극소 값도 구해낼 수 있어진다. 극소 값 구하는 것까지 꼭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미분했습니다. f'x는 도함수 불러보세요. 시작. 미분하면 3이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m입니다. 도함수라는 건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저기에 x 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x는 3에서 극댓값을 갖습니다.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f'3은 대입.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더하기 m인데 얘가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m은 얼마니? 넘어가면 m이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번 문제였어요. m의 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3 끝.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떨까? 극소 값 구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대 되는 거 맞죠? 극값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1일 때 그리고 3일 때. 아, x가 1에서 극소 값을 갖는구나. 그러면 극소 값을 구해보세요. f'1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혹은 f'3은 극댓값이 되니까 얘들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문제도 분명히 출제될 수 있겠지요. 극소 값 구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10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3점짜리였고요. 3점짜리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주어진 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삼차 함수예요. 근데 삼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우선 삼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이전에 배웠던 것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다항함수가 좋아졌습니다. 다항함수 fx.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첫 번째. f 프라임 x 도함수를 구하고 나면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fx의 증가와 감소다.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가 change 바뀌는 순간을 체크하면 극값을 조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함수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도함수를 왜 구하니 원래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싶어서. 도함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데 도함수의 부호를 알면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극값들을 조사하는데 도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뭐가 있었다고요. fx라는 애를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0이 되는 순간들을 찾아요. 방정식의 해죠. fx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습니다. fx를 인수분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 나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해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fx y는 주어져 있는 애를 fx라고 합시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입니다. 얘를 보는 순간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x제곱을 묶어냈더니 x 마이너스 2에요. 그럼 0이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다는 이야기죠. x는 0에서 그리고 x는 2에서 근데 0에서는 제곱이니까 접하는 것 맞죠. 2에서는 뚫고 지나갑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고 x축과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지나가는 삼차함수의 그래프는 퉁 튕기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지. 여기 넓이를 구할 수 있니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되겠네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크기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넓이 인 s라는 건 말이야. s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dx 이건 정적분이잖아요. 정적분하고 나면 넓이랑 크기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짜잔 하고 붙여주면 됩니다. 부정적분. 4분의 1 x의 네제곱. 빼기 3분의 2 x의 세제곱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마지막에 부호만 붙여주시면 돼요. 0 나오면 어쨌든 0일 테니까 2가 들어가면 어때요 마이너스 앞에 있고 4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4죠. 빼기 3분의 16이 됩니다. 3분의 12에서 3분의 16을 뺐어요.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합쳐서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쭉 곡선이 그려지죠. 뭐만 했어요 인수분해만 했어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았습니다. 0에서 접한다는 사실을 알고 2에서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정적분 값과 넓이가 같지 않죠. 크기만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 조금 더 나아가서 개념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이차함수와 직선. 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 혹은 삼차함수와 직선. 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 이차함수랑 직선 간단합니다.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프가 만났는데 딱 두 번 만났죠. 교점이 왼쪽 x 좌표로 알파라고 하자 오른쪽 x 좌표로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넓이는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넓이 s는. 원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직선 빼기 이차함수. 하면 되죠. 그럼 정적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식 한번 정리하려고요. 육 분의 이차항 최고차항의 계수 크기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의 세제곱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나요?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삼차함수와 직선으로 갑니다. 삼차함수와 직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 이내로 한번 그려볼까요?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물론 이게 x축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이차함수가 주어지더라도 변형에서 적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직선과의 관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y는 mx 더하기 n. 두 번 만나요. 좀 특이하게 만나죠. 접하고 있습니다. 한번 접할 때 이게 전제조건이야.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그때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요. 넓이 s는 12분의 최고차항 삼차항의 계수의 크기.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의 네 제곱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풀어본 13번과 같이 간단한 문제는요. 굳이 이런 공식들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에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두면 복잡한 상황에서는 계산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고 복잡한 상황에서 계산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넓이를 구해보래요. 이만큼 차이가 나네요. 지금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인 거예요. 직선이 지금 x축으로 와 있는 거지. 그럼 넓이인 s는 어떻게 되니? 넓이인 s는 12분의 최고차항의 크기 분의 2의 네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3분의 4 나오는 거죠. 정적분 계산하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계산은 해낼 수 있다. 3점 자리 끝났습니다. 이제 객관식에서 4점짜리로 넘어갈까요? 15번입니다. 평가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예요. 도대체 우리가 수학을 왜 배워? 수학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물체의 운동 우리 주변에 그냥 주변에 어디를 둘러봐도 항상 있잖아요. 제가 움직이는구나. 근데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얼마큼 변하니?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해서 속도는 어떻게 변하니?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이런 변화율을 따진다고요.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간단합니다. 왜냐면 항상 수직선 위로 움직이거든요.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거나 공관 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기껏해봤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혹은 뭐 위로, 아래로. 혹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점 P가 있어요. 근데 P는 누구의 영향을 받니? 그럼 시각 T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각 T의 영향. 아, T가 변하면 위치가 변하는구나. T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나타나죠. 선생님 얘가 위치가 변하면요. 이걸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속도는 위치함수의 도함수입니다. VT.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가속도가 나오겠죠. AT라고 쓸게요. 선생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도함수는 왜 필요하니? 위치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호예요. 부호. 도함수에서 중요한 건 부호야.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뭘 결정합니까? 위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을 합니다. 속도가 플러스예요. 위치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위치가 감소합니다. 지금 수직선 위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속도가 플러스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 왼쪽으로 움직여요. 아하.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십오 번은요. 해도 해도 너무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분명히 구월 모의평가 대수능에서 만약에 위치 속도 과속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예요.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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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죠. 이 문제는 풀어볼게요. 속도가 VT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궁금하니? 위치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죠. 아, 가속도라는 걸 적분하면 속도가 나와. 속도라는 걸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적분이라는 표현은 적분한다는 건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부정적분. 그런데 부정적분의 꽃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니? 그러면 항상 적분 상수예요. 적분하면 대략적인 식 증가 감소들은 알죠. 그런데 적분 상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위치는 주어져야 된다고요. 주어져 있잖아. T는 삼일 때 위치가 십일입니다. 이게 주어져야만 한다고요. 갑시다. VT가 주어져 있는데 얘 부정적분을 구해요. 그게 XT예요. 위치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 근데 적분 상수 C가 붙지요. 여기 있는 이 적분 상수 C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T가 3일 때 X3은 대입. 마이너스 18 플러스 15 더하기 C. T가 3일 때의 위치입니다. 얼마래요? 십일이래요. 그럼 넘어가면 C는 얼마? C는 십사라는 걸 찾을 수가 있지요. 앞에서도 우리 F0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얘도 T가 0일 때의 위치를 구하래요. T에 0 집어넣는 순간 0 0 C만 나오죠. X 0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적분 상수 C를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정답이 십사가 됩니다. 십오 번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묻고 있다. 물체의 운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관계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포인트는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니?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오 번이었고요. 이제 십 칠 번으로 가시죠. 십 칠 번. 적분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귀엽게 나왔어. 당함수 FX가 다음 주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낯설어 하는 친구들은 누구 때문일까? 얘 때문이겠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 수학 2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끔 정적분이 뭐니? 부정적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각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부정적분이라는 건 결국에 계산하고 나면 식이 나오죠. 근데 정적분은 어때요? 계산하고 나면 어떤 숫자가 값으로 나오는 거야.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도 0부터 1까지 FTDT라는 이 부분이 정적분 값이니까 얘를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니?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얘를 K라고 하자. 문득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의 절반은 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FX는 모양이 나왔어요. FX가 원가 했더니 얘는 삼차음수였어. 4X의 세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K잖아요. 얘는 더하기 KX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바로 위를 보니까 FT라는 걸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그 값이 K래요. 누가? 얘가. 이게 FX잖아요. 그대로 쏙 집어넣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다 T의 세제곱 더하기 K 곱하기 T DT입니다. 정적분 해볼까요? 부정적분 먼저 구하면 T의 네제곱 플러스 2분의 K 곱하기 T의 제곱 0부터 1까지입니다. 얘가 K래요. 이걸 푸는 순간 K가 얼마인지 짜잔하고 바로 나올 거라고요. 대입. 1 더하기 2분의 K가 K니까. 그럼 넘어가면 2분의 K가 1. 따라서 K는 얼마? K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X는 4X의 세제곱 더하기 2X구나. F1을 구하랍니다. F1은 1 대입했어요. 4 더하기 K. 근데 K가 얼마? K가 2니까 정답 6이 되는 거지요. 십칠 번 문제 사 점짜리에요. 풀이가 좀 굉장히 짧습니다. 친절하게 전부 다 적어드렸어요. 이 십칠 번에 있어서 포인트는 뭘까? 정적분이 어떤 상수 값이라는 걸 이해한다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 네모 침 부분을 그냥 K라고 두면 FX가 삼차 함수이기 때문에 FT 자리에 쏙 집어넣는 순간 K값이 짜잔하고 나타날 겁니다. K값만 완성이 되면 FX 끝 대입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요. 와 이런 사 점짜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구 월 모의 평가 대수능 가면 이번 유 월 모의 평가처럼 평이하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유 월 모의 평가는 십칠 번도 그렇고요. 이 십 구 번도 그렇고요. 전부 다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 혹은 수능 특강의 레벨 투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연계 교재를 잘 공부했다면 혹은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A는 0이라는 X에 대한 삼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삼차 방정식은 근이 세 개일 수도 있고 실근이 세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죠. 뭐 삼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하나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2 이상 2 2 이하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래요.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무엇을 의미하니?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내가 구해낸 X값은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그럼 함수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 그럼 위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세요. 다시 해석.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죠. 그리고 나서 교점의 위치를 파악할 겁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A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가 얼마인지 몰라요. A가 변합니다. 그래서 A를 한쪽으로 넘기죠. 2X의 3제곱 더하기 6X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이제는 얘를 찢어서 사고. FX는 2X의 3제곱 더하기 6X의 제곱이라는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프가 필요하죠.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두 개 생겨야 돼요. 서로 다른 게. 그럼 얘를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그리려고 하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극값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했잖아요. 2X의 제곱을 묶어냈어. 2X의 제곱을 묶어냈더니 얘는 X 더하기 3이 됐네요. 한번 그려볼까요? X축이 있습니다. X축이랑 두 번 만나요. 마이너스 3에서 한 번 만나고요. 그리고 0에서 또 한 번 만납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은 뚫고 지나가지만 0에서는 접하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입니다. 뚫고 지나갔다가 접하고 퉁. Y는 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Y는 마이너스 A. 얘가 교점이 생겨야 돼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또 어디까지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여기 앞만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2인 순간부터 플러스 2인 순간까지 여기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싶어. 교점이 몇 개? 두 개 생겨야 됩니다. 대충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느껴져요. 쭉 그었습니다. Y는 마이너스 A.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져야 문제를 제대로 해석한 거. 다시.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봐. 보통 저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표현하는 문제. 이십일 번 이십구 번 삼십 번 최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예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의미해. 그래서 찍고 찢었더니 삼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직선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A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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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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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0이 되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0보다는 마이너스 A가 커야겠네요. 근데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죠 누구보다 F의 마이너스 2보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림을 오른쪽이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오른쪽이 얘보다 더 내려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는 친구들은 F의 마이너스 2와. 그리고 F의 1을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삼차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비례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1만큼 차이가 나네. 여기 2만큼 차이가 나지. 그럼 1만큼 더 가서 높이와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 1 대 2 대 1 삼차함수의 비례 관계 제가 30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2가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1 되니까 8이에요. 2를 대입을 했어요.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니까 얘가 40이죠. 당연히 F가 훨씬 더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8이 쏙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8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누구니? 1 2 3 4 5 6 7 8 8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혹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정수 A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습니다. 8개가 정답이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19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번은요 이 객관식 문항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렵게 출제된 수학 2의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능특강의 연계 문항이고요. 교과서에도 분명히 있는 문항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두 교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잘라서 이 안에서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인수분해에서 X축과의 교점을 찾는 방법이 있고 혹은 미분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 혹은 극대 극소들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 마이너스 일 때. 그리고 쭉 올라가는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이게 마이너스 일 때 극대화된다는 것도 비례 관계를 알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미분해야죠. 제가 이 부분을 실수했네요. F'는 6X의 제곱 더하기 12X가 되니까 얘는 6X를 묶어내고 X 더하기 2 그래서 극값이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이 0에서 생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비례 관계는요.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삼십 번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나 수능완성 실전 편에서 모의고사 삼십 번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빠지지 않고 최고난도 문제를 해석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계산도 간단해지고 실수도 적어지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눈이 길러지니까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넘어왔어요. 단답형 첫 번째 문제 이십삼 번입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도함수로부터 FX를 찾을 수 있니 가능하지요. 근데 아까 이건 뭐라고 했어요? 부정 적분이라고 했어요. 그 정의에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아. 누구 때문에? 적분 상수 때문에. 적분 상수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하나의 점이 필요한데 그래서 F0이 주어져 있는 거구나. 부정 적분은 4분의 1 X의 네 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뒤에 적분 상수 C. C가 상수야. 얘를 찾으려면 함숫값이 하나는 주어져야 되는데 영을 대입했습니다. 땡큐 계산이 너무 깔끔하네요. 쭉쭉 없어지지. C야 누가? 삼이. C가 삼이니까 FX가 결정되는 거 맞죠? F2를 구하겠습니다. F2는 이 대입합니다. 4분의 1 곱하기 16 사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이고요. 여기에 C를 더하는 건데 C가 삼 정답은 구가 되네요.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원래 함수를 구할 수 있니? 도함수를 부정 적분하면 원래 함수를 구할 수 있지만 뒤에 적분 상수를 결정할 수는 없어. 적분 상수를 알려면 적어도 하나의 점이 필요해. 이십삼 번이었습니다. 이십사 번은 어때요? 이십사 번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몇 차 함수예요? 삼차 함수. 삼차 함수 위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직선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니? 당연히 점 하나와 기울기예요. 근데 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는 건 맞죠 이런 이야기예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요. 크게 케이스가 세 개예요.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첫 번째.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근데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가 thank you 가장 간단합니다. x는 a에서. x는 a에서 한 점을 알아야 되죠? 접점 a, fa를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 접선을 그었어? 이 기울기는 얼마니? 접선의 기울기가 f prime a죠. 기울기를 알고 점 하나를 알면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a 뒤에 fa를 붙여주면 된다. 모양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기울기와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그게 본질이에요. 그럼 24번 한번 해결해 보죠.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6이구나. 한번 미분해서 f prime x를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점은 있다고. 기울기만 알면 된다고. x가 1에서 f prime 1은 3 빼기 12. 그래서 마이너스 9에요. 제가 문자로 할 때는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죠.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뒤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인 직선.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이 되네요. 이런 거야. 근데 0,1을 지난데요. x 자리에 0 넣는 순간 a가 나옵니다. 얼마? 그냥 y 절평구 해달라는 이야기네요. a는 10입니다. 끝. 24번이었어요. 단답형에서 우리 3점짜리로 출제된 수학 2 문항을 23번, 24번 이렇게 두 개를 다 해결해 봤어요. 지금까지 어때요? 지금까지 제가 수학 2에서 출제된 열 문항을 풀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객관식 중에서 문항 문화가 뒤쪽에 있는 보통 고난도 문항이 출제된 십구 번 자리에 있는 문제도 풀어드렸어요. 근데 열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내지 못한 게 너무 어려워서 풀어내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혹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틀렸을 겁니다. 다음번에 이 정도 문제들은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26번까지 열한 문항 정도는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30번은 최고는 한도 문항이니까 아무나 맞출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이따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26번 갑니다. fx는 삼차 함수입니다. 삼차 함수에서 x 값이 0에서부터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f'2의 값과 같게 되도록 하는 양수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도 삼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평균 변화율과 그리고 순간 변화율에 대한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비례 관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셔도 계산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삼차 함수입니다. 여기 x가 a인 곳에서부터 x가 b인 곳까지. 그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니? 그럼 x가 a인 곳에서 이 점의 좌표가 a, f예요. x좌표가 b인 곳에서 이 점의 좌표가 b, fb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양 끝에 있는 이 두 개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얘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사이에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지만 결국에는 얼마만큼 변했니? 사이에 과정은 필요 없고 처음과 끝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양 끝에 있는 점들 빵빵 찍어놓고 둘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니?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b-a 분의 fb-fa. 얘가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얘와 f'c 얘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다시 미분 개수입니다. 또다시 접선의 기울기에요.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 두 점을 이은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존재하는 순간이.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맞지? 이건 이차 함수에서도 삼차 함수에서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항상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더라도 평균 변화율이 뭐지 이것만 알면 이제 풀어낼 수 있었어요. 이차 함수에서도 삼차 함수에서도 비례 관계들 이런 건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함수 fx 위에 x가 0에서부터 a까지에요. 그럼 0, f0에서부터. 그리고 삼 a, f a까지가 되는 거지. 그때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입니다. 자. 근데 f0은 0이죠. f0 그냥 0 맞잖아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럼 뒤에 있는 0, f0 없으니까 a분의 fa 이것만 구해 주시면 되네요. a분의. a의 세제곱 빼기 3a의 제곱 더하기 5a. a로 약분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5입니다. 이게 양수 a니까 분모가 0이 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양수 a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뭘 구해 달래요? f 프라임 이와 같대. 그런 a 값을 구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냥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불러보세요. 시작. 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오예요. f 프라임. 2는 대입. 2가 들어갔어요. 12죠. 빼기 12죠. 더하기 5예요. 누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5가 5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 되면 되고요. a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3이 남으니까. 결국에 실수 a. a가 0 또는 a가 3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누구예요? 양수 a죠. 양수 a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이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열 한 문항을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수학 투야에서 함께하는 열두 문항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30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0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제가 3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9월 모의평가 대수능에서도 굳이 30번 문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알아두면 다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30번 문제에 정말 출제가 된다면 알고 있어야만 계산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해지니깐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눈을 가지러 가도록 하지요.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a가 양수일 때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가 양수일 때.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 근데 그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은 극값을 갖는 순간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가질 때 어떤 비리율 비례 관계가 있니.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구요 가로로 하나 쭉 쪼개고 여기를 사등분합니다. 지금 똑같은 모양의 정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 얘가 여덟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등분이 된 거야. 그러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모서리에서부터 한 번 위를 퉁 치고 접했다가 가운데를 뚫고 아래를 퉁 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y는 fx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무조건 그려져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기억을 합시다 여기는 교점이에요. 여기는 접점이에요 여기도 접점입니다 여기가 교점이에요. 비율이 일 대 일 대 일 대 일 그리고 가운데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수학 나형에서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배우지는 않지만. 삼차함수의 그래프에서 극꽃은 대칭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 아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 점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얘는 극대와 극소 둘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직선을 얘 지나도록 긋더라도 얘를 위해서 둘의 중점이 되니까 그냥 크게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비율 관계 첫 번째 갑니다. 교점에서 접점까지 접점에서 또 다른 접점까지 접점에서 교점까지 얘가 1 대 2 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대칭의 중심 여기에서부터 극값까지 1 대 그리고 같은 높이까지 루트 3 대 그리고 위에 모서리까지 2 1 대 2 대 루트 3 특수각의 삼각비에서 우리 1 대 2 대 루트 3 30도 45도 60도 할 때 우리 특수각에서 삼각비 했던 거랑 비율이 같으니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 대 2 대 2 대 루트 2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쭉 그려서 Y는 F'라는 암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니? 극값을 가지니까 처음에는 증가하고 있었네? 근데 감소하잖아. 아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도함수의 그래프네요.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0 마이너스 2알파 여기를 알파 2알파라고 하고 정적분을 한번 해보시면요. 결국엔 넓이가 2S가 나오고 여기는 S가 나오고 S 2S 이렇게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차함수니까 대칭성이 생깁니다. 선생님 올라간 길이 이걸 2S 넓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넓이만큼 올라갔다가 넓이만큼 내려왔다가 넓이만큼 내려왔다가 넓이만큼 올라가네요. 이런 관계들 눈여겨보시면 삼차함수의 그래프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건 네모 상자가 비스듬히 있어도 성립을 해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니더라도 항상 성립을 합니다. 첫 번째 모양 이렇게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X축이랑 평행하게 직선을 쫙 그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플러스 3이래요. 그럼 아셔야 돼요. 비례관계를 길이가 9잖아. 그럼 1대 2로 내분하는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값이 될 거고 그리고 똑같은 높이만큼 가면 여기에 플러스 6일 때가 생길 거야. 그리고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 점이 X는 0에서 있겠지라는 것들 느끼시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애가 이렇게 직선이 비스듬히 있더라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이 평행한 직선을요. 밑에 하나 그어요. 이렇게 쭉 그어보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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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 X축에 쭉쭉, 쭉쭉, 쭉쭉 내려서 생각을 하시면 얘가 1대 2대 1이 되니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숫자를 줬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는 플러스 7이란다. 그럼 또 9만큼 차이가 나죠? 얘는 얼마일까? 9만큼 차이가 나니까 6만큼 가고 3만큼 가고 여기가 4가 되겠구나. 여기가 7이고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이 점대칭의 중심이 되던 이 점이 쭉쭉쭉 내려오면 여기 1이겠구나. 돼요? 3만큼 또 왼쪽으로 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삼차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비례 관계인데요. 굳이 이 30번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관계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왔습니다. 뭔데? 2차항의 계수가 0인 항의 계수가 0인 그런 삼차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2차항의 계수가 0인 삼차함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사실 그래프 계형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을걸요. 물론 30번은 보통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계형을 그려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뒤에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귀찮았던 문제일 뿐이었어요. 2차항의 계수가 0인 삼차함수. 이러네.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2차항이 없어? 그럼 cx 얘만 한 번 생각해볼까요? a가 0보다 클 때. 이런 거 본 적은 있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거야. 언제? 우리 대칭함수들 배울 때.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cx가 되니까 f의 마이너스 x랑 f의 x랑 부호만 반대네요. 무슨 말?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해요.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해요. 좌표 평면이 있어? x축에서 왼쪽으로 y 여기 원점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때 함숫값들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해요. 그러면 그래프가 짜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지 않나? y는 fx가. 왼쪽으로 x만큼 갈까요?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숫값 오른쪽으로 x만큼 갈까요? 플러스 x일 때의 함숫값.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 와우 원점 대칭인 함수구나.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선생님 근데 얘는 이차항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상수항도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요. fx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있어요. a가 0보다 클 때 생각해봐. 위에 있는 이 함수랑 아래에 있는 이 함수는 뭐가 달라요? 상수항만 달라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하는 역할은 뭘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걸 의미하는 거죠. 위아래로 대칭 위아래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실수. y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c가 양수면 올라갈 거고 c가 음수면 내려가겠지.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y축이 있고 여기에 0, c라는 점이 있고 0, c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이차항도 없고 상수항도 없어요. 그럼 원정 대칭인 함수야. 이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차항만 없어요. 그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네.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 점이 y축 위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만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려지지요. 이제 계엄 정리 끝났습니다. 삼십 번 불러 갈게요. 삼십 번으로 갑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fx.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댓값을 갖습니다. 극댓값 위로 볼록하네요. 위로 볼록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댓값을 갖는 fx가 있어요. 근데 y는 gx라는 애는 이차항의 계수가 0인 삼차 함수입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애는 이렇게 생길 거고. 극값을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애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hx는 말이야. h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fx를.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gx를 따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하대. 아, 마이너스 1에서 극댓값을 갖고 x는 0에서 딱 잘랐어. 그럼 왼쪽에서는 저렇게 생기는 거네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0입니다. 아, 왼쪽에서는 fx야. 근데 오른쪽에서는 gx거든요. 당연히 내가 아무런 조건도 모른 채로 이 문제를 봤다면 가능한 케이스는 세 번 있었을 겁니다. 이게 성립을 하려면 말이죠. 얘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말이죠. 여기에서 얘를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받아줘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f0과 g0이 같아요. 그러니까 f'0과 g'0이 같습니다.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가능한 경우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댓값을 가져요. 근데 x는 0에서 잘랐어. 내려오고 있는 형태인 거 맞지요?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얘랑 같은 순간은 언제 있을까? 첫 번째 케이스. 1번 x는 0이 여기 있을 때 가능하겠네요. 2번 최고 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여기에 x는 0이 있는 경우 2번, 3번 여기도 가능하겠네요. 3번 x는 0인 경우. 그럼 선생님 1번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번인 케이스. 위로 블록하다가 얘를 받아줘요. 그지? 2번인 케이스. 위로 블록하다가 2번이랑 이어져요. 이런 뭐야? 3번 케이스. 위로 블록하다가 쭉 내려옵니다.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고민을 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이 2차항의 계수가 0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근데 2차항의 계수가 0이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2차항의 계수가 0이나 3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y축 위에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대칭의 중심이 있다고. 여기. 여기에 y축이 있다고요. 여기에 y축이 있다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면 돼요. 얘를 갖다 붙여야 되니 혹은 얘를 갖다 붙여야 되니 이 두 개만 고민하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얘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는 그려집니다. 왼쪽에서는 위로 블록한 2차함수의 그래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입니다. 왼쪽에서는 y는 fx예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얘가 받아주고 올라갑니다. y는 gx예요. 이 둘을 합쳐서 y는 hx가 되는 거지요. 이제 조건 해석은 끝났고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냈습니다. 다시 볼까요? 2차함수 fx는 x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 3차함수는 2차의 계수가 0이다로부터 여기 밑줄 긋습니다. y축 위에 점. 점. p에 대해서 얘는 점대칭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럼 왼쪽에서는 fx, 오른쪽에서는 gx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낸 조건 f형과 g형이 같구나. f'형과 g'형이 같구나. 조건 가볼까요? hx는 h0이래요. hx는 h0이래. 함숫값이 같아지는 순간이래요. 뭐가 높이가 같은 점에 있는 순간이래. 이건 방정식의 실근이래.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네.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네. 어떤 함수? y는 hx. y는 h0. 얘들을 쭉 끄으면 아, y는 hx랑이랑 만나는데. 그때 모든 실근의 합이 1이구나. 오케이. 조건 가 살피로 갑니다. 조건 가. 오른쪽으로 가시죠. h0이란 부분은 여기에요. 근데 쟤랑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래. 쭉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몇 번 만나요? 세 번 만나죠. 0에서 한 번 만나고, 왼쪽에서 한 번 만나고,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는데. 이 교점의 x좌표, d를 더하면 합이 1이 된대요. 근데 얘는 알지 않나? 왜? 이차함수에서 대칭성이 있으니까. 꼭지점, 여기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요. 이건 자연스럽죠. 선생님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는요. 더해서 1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가 3이 되어야 되는 것. 이거 맞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fx랑 hx를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도 식을 잡을 수 있지. y는, fx는, fx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근데 꼭지점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있네요. 그치? 그러면 얘는 a배의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놨어요. 이거 돼요? fx는 a배의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그럼 한번 미분하면 f'x는 얘는 2가 튀어나오고 a배의 x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여기에서 f0이라는 게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a 플러스 b에요. 그리고 f'0이라는 건 여기에 0 대입을 했더니 얘에요. 근데 이건 gx에서도 g0과 f0이 똑같거든요. g0과 f0이 똑같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요? 상수항이 같아야 돼요. 선생님 미분해서 0을 넣은 값이 같습니다. 무슨 말? 1차항의 계수가 같아야 돼요. 얘는 1차항의 계수야. 얘는 1차항의 계수야. 오케이. 근데 2차항은 0이야. 3차항의 계수를 몰라. 이렇게 쓰면 되겠네. 3차항의 계수를 몰라. c 곱하기 x의 세제곱. 2차항 0. 1차항의 계수는 2a. 상수항은 a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요. 좋은 풀이에요. fx를 위로 볼록한 2차함수. 극값 여기 최대값이 어디에 생겨? x가 마이너스일 때 생겨. 그걸 완전제곱 형태로 표현을 하면. f0과 g0이 같아요. 상수항 같지. f'0과 g'0이 같아요. 1차항 같죠? 근데 2차항이 0이니까 3차항. 모르는 건 a, b, c. 세 개밖에 없구나. 근데 이 문제를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이 문제보다 더 고난도 문항일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봐봐. fx머니. 지금 fx라는 애랑 gx라는 애랑 x는 0에서 y절편이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를 y는 q라고 한번 해볼까? q. 여기 있는 a, b, c랑 헷갈리니까 이제 p, q, r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q가 되는 순간 높이가 똑같은 순간이 하나, 둘, 셋, 세 번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애봅니다. 언제 같아요? 마이너스 2일 때 같아요. 또 언제 같아요? 0일 때 같아요. 높이가 같은 점들을 알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수도 있어. 이렇게.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여기에 x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 몰라? p. p. 됐죠? 그럼 마이너스 이너도 0이고 0 넣어도 0이거든요. 근데 뒤에다가 얘를 q만큼 붙여주면 0 넣으면 q. 마이너스 이너도 q. 와우.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면 gx라는 애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gx는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 y쪽 위에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분명히 오른쪽에서 3일 때 만나면 왼쪽에서 마이너스 3일 때도 만날 거예요. y는 gx라는 애는 그래. 얘는 지금 y는 fx고 주황색 y는 gx라는 애 그리면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고 오케이. x라는 인수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 생길 거야. 근데 최고차항을 모르죠. r 여기에 q라고 붙여주면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왼쪽과 같이 fx와 gx를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과 같이 fx와 gx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능 이번 모의평가의 30번 문제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기에 풀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9월 모의평가 대수능까지 가면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빠를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고민을 해 두시는 편이 좋다. 똑같은 형태예요. 그럼 왼쪽의 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갑시다. f0과 f'0. 구해서 f0과 g0이 같아. f'0과 g'0이 같아. 썼어요. 근데 이 그래프 봐봐. 내가 아직 써먹지 못한 게 있죠. 누구예요? 3이에요. 3. 3일 때 함숫값도 같아요. 누가? g0과 g3도 서로 같습니다. 선생님. 0을 넣었어요. 0 넣었어요. 여기 자리에 0을 넣고 나니까. 여기 틀렸죠? 여기 1차항이니까. 여기 x 자리에 0을 넣고 나니까 얘는 a plus b가 되고요. x 자리에 3을 넣고 나니까 27c 더하기 6a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됐습니다. 근데 얘가 서로 같대요. 그럼 뭘 알 수 있니?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없어지고. 그리고 3으로 나누고 넘기면 2a는 마이너스 9c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c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c는 마이너스 9분의 2a라고 표현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요.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 자리에 한번 쏙 집어넣어 볼까요? 이제는 gx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gx는 마이너스 9분의 2a x의 세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b. 모르는 미지수가 a와 b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는 조건 나를 해석하러 갈 건데 조건 나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주어져 있거든요. 최대값을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해 볼게요.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어디에 있어요? 위로 볼록하면서 극대가 되는 순간.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이네요. h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왼쪽에 있는 fx를 따르니까 f 마이너스 1인 거네요. 그치. 근데 오른쪽에서 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니? 최소가 되는 순간. 미분해 보시면 돼요. gx를 미분하면. g 프라임 x로부터 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미분하지 않아도 나는 삼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비례 관계를 알아. 그러면 1대 루트 3 돼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될 때 최소값이 되어야 한다. 미분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h 루트 3인데 얘가 g 루트 3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럼 f 마이너스 1과 g 루트 3. 이 둘을 계산해서 그 차가. f 마이너스 1 빼기 g 루트 3이. 3 더하기 4 루트 3입니다. 이것만 풀어내면 이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다. f의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f의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넣고 나니까 얼마? 그냥 b가 되지요. g 루트 3. 여기에 루트 3을 넣는 거거든요. 루트 3 넣고 나면 3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9 분의 6 루트 3 곱하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3이 들어가면 플러스 2에 2 루트 3 a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f 마이너스 1에서 뺍니다. g의 루트 3을. 그럼 여기에 b랑 b는 없어지는 거 맞지요? b랑 b. 없어지고 부호가 바뀔 거예요. 그치? 여기 플러스 3 분의 2 루트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분의 4 루트 3 a. 여기에 마이너스 a. 그게 3 플러스 4 루트 3이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3 분의 a를 묶어내서 비교해 보시면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a가 얼마?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쏙 들어가주면 c는 얼마? c는 3 분의 2라는 것도 알 수 있지요. a와 c의 값을 전부 다 구했습니다. 이제는 fx gx가 전부 다 완성이 된 거네요. fx는 뭐니? fx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가 됐지요. 그럼 gx는 뭐예요? gx는 c 자리에 3 분의 2가 들어가니까 3 분의 2 곱하기 x의 세 제곱 더하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x. 여기에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되네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fx랑 gx를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없어져요? b가 안 없어져요.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우리 3차항, 2차항, 1차항에 대한 조건들만 나오지 상수항에 대한 조건이 나오지 않거든요. 다만 같습니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미군할 거거든요. h 프라임 마이너스 3과 그리고 h 프라임 4를 구하는 것이 문제니까 결국에 상수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그럼 h 프라임 마이너스 3 얘는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이건 f 프라임 마이너스 3 구하라는 이야기지. h 프라임 4 얘는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g 프라임 4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미분하는 순간 끝나겠네요.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6배의 x 더하기 1. 마찬가지로 g 프라임 x는 3이 튀어나오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는 순간 위에 대입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12가 되고요. g 프라임 4 여기에 4를 대입하는 거니까 32 빼기 6 해서 얘는 26이 됩니다. 12 더하기 26 했더니 정답이 38이 되네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30번 문제 평소에 우리가 다루던 이 학력평가나 모의평가의 30번보다는 확실히 그 무게가 조금 덜합니다. 근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해서 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것. 그리고 그려진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f 먼저 보니까 이차함수입니다. 극값을 갖는데요. 극대를 갖는데 x는 마이너스 1 해서 최고차항이 음수인 이차함수구나. 위로 볼록한 형태로 쭉 그렸습니다. 근데 g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다만 뭘 압니까? 이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차항의 개수가 0이면 y축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얘는 점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려놓으면 극값을 가지는 모양으로 제가 그렸거든요. 극값을 갖지 않는 형태로 그려내면 사실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형태로 그려내고 여기에 y축이 있는 거야. 근데 y축의 왼쪽에서는 이차함수를 y축의 오른쪽에서는 얘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지? 여기에 이게 y축이 있는 거야. 그럼 둘을 딱 이었을 때 기쁘게 매끈하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려면 함숫값과 극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함숫값과 미분계수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0과 g0이 같다. 그리고 f'0과 g'0이 같다.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내려오는 모양 위에 있는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잘라서 가지고 오는 거지요.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fx라는 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fx는 위로 블록해?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a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인데 당연히 a가 0보다 작은 형태로 잡아주면 돼. 근데 f0과 f'0을 구해보니까 gx에서 일차항을 알고 상수항을 아는 거네요. 일차항을 찾고 상수항을 찾고 이차항은 0. 삼차항의 개수 몰라? a, b, c 세 개 됩니다.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오른쪽 같이 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 fx는 말이야. 마이너스 2일 때랑 0일 때랑 함숫값이 같아요. x라는 인수 x 플러스 이라는 인수 만들어놓고 뒤에 플러스 q.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아, 쟤 점대칭이라면서. 그럼 여기 플러스 3이 있으니까 0이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을 거야.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 x라는 인수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 땅땅땅 만들어주면 삼차항의 개수 모르죠. 근데 뒤에 있는 y는 q는 똑같을 거거든요. 그럼 오른쪽과 같이 식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왼쪽과 같이 식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을 잡고 전개했어요. 3일 때랑 0일 때랑 g형과 g3이 같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a랑 c의 관계 식이 나오죠. 근데 아직도 부족해. 얼마인지를 모르거든요. c를 a에 대한 식으로 고치니까 미지수가 하나 줄었을 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판단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x가 루트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 이건 비례 관계를 알거나 혹은 얘를 미분해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미분해서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일 때 루트 3 이용해서 그대로 가져가면. 최대값은 f 마이너스 2. 최소값은 g 루트 3. 그럼 얘들을 빼는 순간에 a값이 짜잔 하고 나온다. 그럼 a값이 나오면 뭐가 결정돼요? c가 결정이 되죠. 근데 문제가 있네. b를 몰라요. fx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 gx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 뒤에 있는 b값 때문에 얼마인지를 몰라요. 다만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는요. 상수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fx를 미분해서 f'x를 gx를 미분해서 g'x를 구해내는 순간. h'-3은 y축의 왼쪽이니까 f'-3이야. h'4는 y축의 오른쪽이니까 g'4야. 그럼 이 값들이 12와 26이 되어서 마지막 38까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수능까지 보면 1월 1일부터 그리고 12월 3일까지 약 338일인가? 그 정도 시간이 돼요. 근데 오늘이 d-168일입니다. 그 말은 딱 절반까지 왔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앞서 보냈던 그 절반의 시간은요. 뭐 여러가지 코로나나 뭐 이런 학교 계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신이 좀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168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리고 나의 내가 이번 성적이 이번 시험 성적과는 별개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 수학 1에서 수학 2에서 미적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통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이 있으면요. 어쨌든 수능에서도 0개 문항은 21문항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은 세 권이었지만 수능 완성은 한 권입니다. 당연히 수능 특강에서 더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될 테지만 그래도 수능 완성에서 조금 더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의 표현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꼭 이 한 권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평가원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이 세 과목 균형 맞춰서 밸런스 맞춰서 난이도 조절할 거야. 그리고 21번, 30번 같은 최고난도 문항 조금 쉽게 출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4점짜리 문항들에서 다소 변별력을 가질 거야. 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수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그러니까 상위권이 되려면 꼭 찾고 가야 되는 것 뭐 있어요? 삼각함수 있어요. 그리고 수열 중에서도 나열에서 관찰하고 규칙을 찾는 문제 제가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수학표에서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들 비례관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소 복잡한 계산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확률과 통계로 오면 누가 뭐래도 고난도 문항은 중복 조합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통계 단원으로 가면 확률변수 x의 평균들 있죠? 2, 3 확률변수에서. 이 2, 3 확률분포에서 확률분포표 그려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이 분포나 뭐 평균의 추정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렇게 상위권 공부들을 하시고요.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념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일 수능까지 시간들을 보니까 지금 딱 절반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 밤 12시, 24시에 마치면 하루가 한 1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9시간 정도 지났으면 15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정도면요. 점심 먹고 조금 나른하고 잘 집중도 안되고 이런 시간들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오후 3시 그리고 한 오후 7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수험생활에서도 똑같거든요. 오후 3시에 나른해서 맨날 엎어져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이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끝에 웃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오후 7시쯤 되면 또 이제 많이 설레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저녁 먹고 또 흐트러지는데 그때 수시 모집 기간들이 있어요. 그 오후 3시가 되는 시간 그리고 오후 7시가 되는 시간 그 시간들만 잘 이겨내면 자정에는 그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가 쉬고 있을 때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전혀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꼭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원래 수험생활은 힘든 거예요. 힘든 만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험생활이 힘들지 않아 하는 친구들은 수험생활을 너무나 널널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험생활이 너무 힘들어 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드십시오. 조금 더 힘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남은 백육십팔일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분명히 연말에 여러분들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깐요. 지금 내 모습이 꿈꾸는 모습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 꿈의 크기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에는 그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저도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이제 수능완성 남아있죠. 수능완성에서 또 열심히 달리면서 우리 9월 모의평가 때 대수능 때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경이었습니다.